네 안녕하세요. 배우 주민진입니다. 저의 버킷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번 연도 우리 가족이 좀 아프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제가 아프지 않는 것 세 번째 저를 아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, 팬분들 여러분들의 안위를 이번 2019년도 버킷리스트로 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번에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 돌아왔습니다.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스24 2관에서 공연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, 짬이 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보러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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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